자, 한 잔 하지. 오랜만에 봤네, 저번에 참치.. 아니다, 다근발이?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거의 주막마다 뵙네? 그러고 보니까. 회, 회 개 모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 모임 한 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 인사가 늦었구나, 우리가. 아, 예, 인사드려야죠.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아, 니가 해야지. 오늘의 게스트 장석엽죠. 조선빌더입니다. 또 이렇게 어김없이 좋은 고단백 음식 만끽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철신 형님 감사합니다. 초대가 아니라, 사실 나도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뭐하고 놀까 했는데 결혼 생활 이후에 보니까 내가 놀지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친구도 없어. 저도 열심히 전화해보니까 또 총각인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아, 잠깐만. 성협이가 있었네. 성협이를 또 지방에서 올라오기 힘들 텐데. 이걸 부를까 말까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또 연락하자마자 바로 여브스. 내일 데이트 가능. 콜. 그래서 바로. 바로 한 방에. 나는 잘 먹는 사람 좋아. 음식을 남기는 거 싫어하고 음식에 대한 조회가 깊은 사람. 그리고 먹을 줄 아는 사람. 빨리 한 잔 하자. 아,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콜이가 증발하니까. 아, 예. 저희 가게에 어차피 숙성어회로 준비를 한 거고 일단 도미 등살이 되고 도미 대뱃살. 농어 대뱃살. 농어 대뱃살. 농어 등살. 그리고 광어 등쪽. 광어 백쪽. 이거는 이제 도미 마츠가와. 농어 마츠가와. 광어 진우라면 엔가와. 농어 도미. 껍질을 잘 손질해서 익혀서 젤라틴 묵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배포이까. 헌볼트라고 하는 오징어고요. 이거는 이제 손박으로 적심. 각감이죠. 담아도로 중에서 담았던 배꼽살 참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친전복. 흑의시안전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방송에 나온 것만큼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냐. 우리네 카메라 들고 가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정말로 혼자 오나 둘이 오나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가게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는 우리 셰프님이 계신 진미라는 일식집입니다. 그 정말로 재료 아끼지 않고 음식에 정성이 다 보이고 그냥 비주얼 자체로도 일단 배부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또. 근데 계속 이제 나오니까 문제예요. 빨리 먹고 보내야지 또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를 들어가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일단은 요즘은 방어철이니까 지느러미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이거를 이제 등살을 회로 나오잖아. 지금 이거 회예요? 나 랍스터 회는 안 먹어봤는데 이런 슈퍼스타가 랍스타를 못 알아봐. 랍스터 등살은 회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뭐 라면이나 탕 끓일 때 또 끓여주고 그때 형님이랑 이거 유튜브 방송 찍고 나서 어 그 그때 방송용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말로만 듣던 철순뽀찰 가봤잖아요. 그날 저 집 가는 길에 와 진짜 다근발이 안했으면 토했어요. 아까워서 내가 토로를 못했어. 회로 배 터지는 날은 그날 처음이지. 네. 어 이건 차돌박이 아니에요. 차돌박 차돌박이 아니에요. 참치 배꼽살 그거를 간장 와사비랑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녹아 입에서 음 음 귀한 부위들이 좀 많이 나와야겠네. 어우 진짜 음식은 꼭꼭 씹어먹어야 돼요. 녹진 않은데 흐허허허허허허허하하 알스타들 이제 방송이 되나 아형님 요즘 주작하면 가만히 가요. 큰일나요 형님. 아니 난 녹았어. 아 그래요? 쟤 침샘이 아니면 또 침에 산성 성분이 부족한거 그래 거의 뭐 수족관에 있는게 다 나온거 같은데 일반 횟집 같은 데는 그날 잡은 회를 다 먹던지 하는데 여기는 또 숙성회야 그래서 부위별로 다 있고 회도 종류별로 다 있고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거 이거 오징어침을 중식품으로 찜요리를 했어요 굴소스를 가지고 찜요리를 해봤습니다 형 그런거 있어요 형님은? 이제 형이 어때요? 분이식이 생겼잖아 류가 형님을 생각했을 때 어떤 아빠로 기억되었을때가 있어? 글쎄 그런거 있잖아 아빠가 황철순 우리 어렸을때 우리 아빠 경찰이야가 제일 셌어 우리 아빠 뭐야 라고 해서 애들이 그거를 갖다가 학교에서 어깨를 펴고 다니더라고 유치원이든 어디든 가든 요즘 애들이 좀 빨라서 데이터 접속도 할 줄 알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은 야 우리 아빠 황철순이야 라고 하면 먹고 들어가는거였다는 애들이 회도 안먹어봤는데 아 그 회맛 죽인다고 아빠가 황철순이다 했을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되는게 좋은거지 돈잘벌고 해주고 싶은거 이런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아빠가 누군지라고 얘기했을때 부끄럽지않은 아빠 자랑할수있는 아빠 요거 아시죠? 요거는 아시다시피 감태 올해의 햇감태인데 요거는 태연산 감태입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조민하지않은 순수한 감태 말린건간 하정스타일인거지 일단 생긴거는 야 근데 죄송하시다 솔직한 느낌으로 생긴거는 요거는 저 풋살장에 있는 그 인조자님 약간 생긴거라 선생님 완전 솔직하시네 클리핀앞에도 깔려있대 난 풋살장에 가서 뜯을거같아 이거 먹으니까 이게 약간 그 진짜 맥주나 이런거 마른안주로 먹기에도 되게 좋은거같아 음 풋살장 진도장이나 이런거 하시라네 나 풋살장은 바닥 뜯을거같아 입에 넣을거같아 독특한데 음 야 나 이거 자작하면 또 혼나 댓글보고 이런거 바로와로 편집하란 말이야 아니 이거 넣어야돼 무조건 이런거 바로와로 편집하란 말이야 저새끼 저거 옆에 형이 술 따는데 혼자 저 처먹는거같아 이런 댓글 나 원해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이 부분 원합니다 저는 절대 자르시봐 이렇게 자라다가 새싹을 갈구셔야라고 하겠습니다 사제짠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형님 양반다리 드세요? 나 양반다리 안되 넌 되냐 전 진작에 안됐습니다 나도 진작에 안됐습니다 난 그 상견례하러갈때에도 뭐야 자식 고깃집으로 간거야 너무 불편해하니까 어디 안졌냐구서 죄송한데 제가 초면에 버릇없어 볼 수 있는데 양반다리가 안 돼서 다리 피고 앉겠습니다. 오! 그렇게 앉으라고 해서 팔 하나 이렇게 대고 다리 쭉 피고 이러고 앉았잖아. 장모님은 처음 뵙는 자리에 좌식도 이런 고깃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양반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땀 흘리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앉아 펴 땀 꼼꼼꼼꼼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러지 말고 편하면 다리 뻗으라고 뻗었죠. 그래서 한참 먹고 있는데 괜찮다고 다리를 뻗더라고. 난 뻗었는데. 아니 뻗고 있는데. 지금 앉은 거 맞지? 서 있는 거 같아. 별 차이 없어요. 형님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한 번에 그냥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자기 딸이 누굴 만난지 알면 검색을 해보잖아. 난 검색하면 다 안 좋은 거 밖에 없어. 안 좋은 게 어떤 거 있잖아. 아홉시 뉴스에 나온 거 밖에 없어. 아홉시 뉴스에 나온 거 밖에 없어. 뭐 그런 거 말고 층 대신에 살아보셨다는 거. 어. 아홉시 뉴스에 나온 거. 과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만 이게 평생 꼬리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근데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벌써 6년 전, 7년 전 얘기인데도 반성껄 올리고 뭐 하고 자수교회 시간도 오래갚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도 지금의 이제 뭐 학생들이 또 성인이 돼서 그 기사를 또 보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뭐 사과방송 해라. 매년 해야 돼. 미쳐버렸지. 아 뭐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 이게 그 정도일 거라고. 근데 가족들도 그걸 제일 먼저 보니까 이게 오래전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죄값을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치렀다 생각했었는데도 아마 내년에도 또 그럴 거 아니지. 유튜브는 두 명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재석 아니면 예수님. 유튜브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자기 생각에 글을 남기기는 편하다라고. 정말 유튜브라는 게 양날의 겁인 거 같아요. 아니 잘해도 욕먹는데 잘못하면 매장에서. 저라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있다는 게 신기해요. 보통 저는 이제 그 자이언티 친구로 많이 알았었는데 이거는 조선빌더 장성엽이라는 사람으로 알게 된 걸까? 그럼 좋은 거지. 너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 입증이 된 거지. 그거랑 이제 비례적으로 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감시당하다고 하는 느낌이랄까? 감시가 아니라 관심이지. 야 너도 관심 없는 사람도 이렇게 지켜봐? 눈여겨보진 않잖아. 그렇죠. 관심 있으니까 그렇게 사생활도 조사해보고 잘못이 있으면 욕을 하는 거고 항상 얘기했잖아. 그런 것도 그런 거에 질타나 뭐 악플도 인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라고. 오오오흠. 네가 인기를 얻지 않았으면 그럴 말 없어.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말 나온 거지. 받아들여라. 강민아. alf traveler 펜창이들 성공했네? 철수님은 겸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유치 자각인 줄 알아요. 주거니 박거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아니 그렇잖아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 시대가 옛날 운동 시대랑 많이 틀리잖아. 정말로 선후배가 없어질 정도야. 그래서 나는 항상 운동을 나보다 쎘덩이를 1년이라도 더 먼저 든 사람이 난 선배라고 생각해 아직. 근데 요즘은 같은 운동 쪽에 있으면서도 황철순 씨 막 이러고 막 먼저 겨냥을 하는 애들이 있어. 누구누구 선수, 선배님도 아니야.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와 접근 방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황철순 씨 뭐 어쩌고 저쩌고 나보고 대꾸를 하라는 건가? 정중하게 찾아서 겸손하게 얘기 갖춰서 얘기하는 게 많은 거거든. 이사하고 선배님 뵙고 싶어서 원래 이렇게 만남이 주선이 됐거든. 요즘에는 대놓고 먼저 뭔가를 저격하고 그다음에 대꾸를 원해. 그걸 왜 반응하냐 이거야. 뭐 황철순 씨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럼 뭐 이거 나보고 답변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한참 후배의 후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이 나는 그래도 위기 질서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 위에 선배는 당연히 선배고. 그리고 요즘 시대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딱히 큰 도움을 받을 게 없어. 뭐냐면 후배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하다못해 운동도 알려주지만 대회 나가는 방법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어떤 대회 소개까지 그리고 비행기 타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그리고 조절하는 것들 다 알려주고 하다못해 끝나면 또 밥도 사주고 하다못해 술도 사주고 선배로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사실상 후배한테 얻을 게 거의 없어. 사실은 요즘에는. 근데 그걸 갖다가 선배 입장에서 뭔가 후배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를 듣는 거야. 가오 잡는다 선배라고. 내가 봤을 때 그 꼰대나 가오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선배 위치에서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군기 잡는 애가 꼰대지. 사실 우리 선배 세대들 우리 선배 쪽은 정말로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얘네들한테 우리가 뭐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야. 예의바르게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와서 요청을 했을 때 오케이 했을 때 뭔가 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인데 도움을 받으러 오는 애들이 싸가지 없게 하거나 당연히 뭐 선배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만날 이유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어. 그럼 저게 될 거면 저격을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와가지고 야 선배님 와서 계산 좀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 저는 강민이한테 자주 그래가지고. 우리는 후배를 안 보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해. 뭐 하나 얘가 실망해서 뭔가 글 올려버리면 우리는 안하니만 못한 게 되거든.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아도 선배로서는 또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고 뭔가 좀 배우기도 좀 어려워. 알려달라 하기도 그래. 근데 후배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게 아니거든. 선배 입장에서는. 선배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힘들어. 강민아 미안하다. 아까도 전화 통화할 때 밥 맛있는 거 사달라고 너한테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자 오늘 바로 이곳은 진미입니다. 진미라는 곳이 일반 단순하게 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셰프님이 엄선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또 바로 저희 클린핏. 한 15미터 정도 바로 옆집입니다. 코스 요리로는 정말로 제가 본 데 중에서는 비주얼도 좋고 또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고. 그러니까 회를 저는 좋아해서 횟집을 주러 가지만은 또 같이 가는 지인들이나 이런 친구 중에 또 회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많은 게 나. 익힌 음식부터 해서 튀김 요리부터 해서 탕 요리까지. 호불호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음식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추해드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들어와. 저도 손감합니다. 오늘 우리 유부남 클럽이죠. 우리 장성엽 브라더와 함께 또 주말을 이용해서 간단히. 간단히가 아니구나. 또 대식을 했구나. 그쵸. 그것도 아나블릭하게. 오늘은 뭐 음식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음식에 대한 리뷰만 이렇게 나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사적인 속마음을 얘기하러 뭐 2차를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뜨면 음단 표설부터 해서 아주 그냥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맨딩 촛바리. 네. 이상 조선빌더 장성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